그냥 그렸어. 상상해서. 그래. 그럼 죽여 그냥. 일종된 애들 찾으면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온까봐? 양기동. 그럼 잡아봐. 잡아! 뭐라고! 왜 맞췄는데? 지장만 찍으면 서로 편해진다니까. 힘 빼고. 김준! 뭐? 사이코메트리?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그래. 다르지. 난 괴물이니까. 그래. 뭘 보여줄까? 이런 거? 어? 이 새끼야! 미친 새끼야! 이 새끼야! 순진하게. 순진하게. 보이긴 뭐가 보여. 멍청하게 그런 거에 속고. 그야. 내가 있으니까. 내가. 죽였으니까.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거짓말하지 마. 옆에 있다니까. 뭐? 믿었는데. 처음부터 이용하다 버릴 생각이었지.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. 날 괴물이니까! 왜 날 괴롭혀? 내가 원한 게 아니야. 내 잘못이 아니라고. 그래서 없는 듯이 숨어 살려 그랬어. 나 내버려둬. 나 이제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. 내가 똑바로 봐. 안 내려왔어? 아직. 아직. 됐다.